삼성 직원들은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카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호환과 사상 최대 실적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에 대한 연말 연초 성과보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은 연말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었는데요. 1월 성과급까지 하면 수천만원을 훌쩍 넘게 될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수천만원이라고 해서 천몇백만원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다수의 국내 뉴스를 정리해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위기극복 특별경려금으로 기본급의 최대 200%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SK 한이닉스에서 전직원에게 300%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사내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합니다. 기본급의 200%도 많은데 옆집에서 300% 준다고 싸늘해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싸늘해진 분위기로 인해서 결국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의 월 기본급의 300%를, 반도체 연구소에는 200%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국내 뉴스는 전했습니다. 또 초과 이익 성과급을 최대 한도인 연봉의 50%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것은 여러 곳의 뉴스 보도를 통해 소개되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보너스만 5천만원 넘게 받은 것입니다. 이야 역시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에 가려고 하나 봅니다. 복리 후생책도 마련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연내 1년짜리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 휴직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재택근무 확대와 근무시간 축소, 어린이집 시설 확대 등의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일류 1등 기업답게 그에 걸맞는 보상 우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삼성짱입니다. 국내 다수 뉴스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달성을 기념해서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상여 기초금의 300% 수준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2,70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급은 연봉의 2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특별 성과급은 1,90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905만원이에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말 그룹 차원에서 상여 기초금의 200%를 특별 경려금으로 지급했는데요. 평균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1,270만원이라고 합니다. 보너스만 해도 받을 때마다 단위가 1,000만원 단위가 되네요. 여기에 하반기 목표 달성 장여금을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받고 전년 연간 실적과 연동 지급하는 초과 이익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산해보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평균 1억 160만원을 성과급과 상여금으로 받은 셈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는 크게 적다고 하는데요. 평균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많은 수의 젊은 직원들의 경우 중견급 직원들에 비해 크게는 수천만원까지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과금 역시 소득에 포함되어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최대 42%까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